아, 기사님. 안녕하세요. 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?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. 괜찮습니다. 아,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구나, 선생님. 저 뒤에 여자분이. 여자분이. 김... 송지영. 오! 네, 안녕하세요. 전부 유명한 분들이네. 네네, 여기 아시죠, 여기. 여기, 이쪽에 있는 친구. 아니, 지금 그분은 지금 누군지. 저 뒤에. 이름이 뭘까요? 아, 하하세요? 아, 아시는구나. 선생님, 저 런닝맨은 아세요, 런닝맨? 제가 많이 보죠. 아, 런닝맨 많이 보세요? 아니, TV 타면 나오는 게 런닝맨인데. 아, 감사합니다. 저기는 어디 갔나? 누구요? 유재석 씨. 유재석 씨. 유재석 씨는 다른 차를 탑니다. 제석이는 저쪽 팀이에요. 다른 팀이에요? 네. 네. 혹시 그 제석이, 제석이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나요? 와, 진행 좋다. 네.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. 와, 진행 좋다. 석진이 형. 유재석 씨. 예, 예. 이건 좀 고쳐줘라. 아니, 고칠 건 없고요. 없고, 예. 인물은 별론데 왜 인기가 그렇게 많아? 인물은 별론데 왜 인기가 그렇게 많아? 우와,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을. 팩트, 팩트. 인물은 별론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그러니까. 와, 선생님 잘 살리신다. 와, 선생님 잘 살리신다. 와, 선생님 잘 살리신다.